좋습니다. 드디어 드론 두 번을 소개할겁니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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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드론을 소개할건데 하나에 49,000원 그정도로 강력하다는게 오케이서 왔다 안돼 이런 아주 좋은 기계네요 조정기 설명이 다 있는데 360도 뒤집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튼튼한 구조에다 속도 2레벨 실내외에 비해 LED 조명램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로 한번 개봉해야죠 이거 그거 10 이거는 어디서 샀냐면 마트에서 샀거든요 마트에서 그냥 장보다가 갑자기 이게 있어가지고 나도 샀죠 당일 저녁 그 뭐였더라 그 큰 도로는 어? 뭐야 이런거네요 뜯을필없이 이거였어요 역시나 4만9천원짜리 4만9천원짜리 티가 나네 아이고 저거 제일 짜증나게 하네 이거 오 오오 오오 오오오 아니 무슨 이런 예 예 예 예 예 아 이건 속도 모르겠고요 날개 교체도 가능하다는 그 소문이네 소문은 못들어 봤고요 이런걸 필요 없겠고요 이제 바로 조정 갑니다 이건 당연히 배터리를 해야 되겠고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고생이 났네요 뜯고 오겠습니다 여드론 여드론 오 49,000원짜리 뭐야 이게 배터리 아니겠지 아이고 혹시나 그럴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다는 이것들은요 이것들 이것들 이건 코드 충전기 이걸로 작동되지만 아쉽게도 조정되는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LED 전등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배터리 것도 잘 봐야되네요 조정게임 네 이제 게임 배터리 충전 완료 게임 스타트 준비 시작 라운드 1 빠르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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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부셨죠 동놈 네 또 왔어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 20 30 30 30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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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십시오 또 봤네 저기있거든요 또 잠시 들어갔습니다 오 큰일 났다 왜이래 자 했는데요 이게 조정이 잘 안되고요 잘 뿌려주네요 내 온몸을 자체 뭐 했다 아니 이럴수가 넌 여기서 끝나기 어려워 여기서 뿌려줄 뻔 계속 내게 할 때 아까 고장 났거든요 오 오 아까 바람 아까 바람이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그냥 푹 이렇게 됐어 빨리 느껴요 안돼 안돼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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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장륙하겠습니다 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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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질리도록 재밌겠네 우와 내 레고 되게 살았어 이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뜨거 여쭈고 오지마 인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가라 어 엄청 재생이 생기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순간 쫄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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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렇게 엄청 재밌난 아 아 뭐였을 때 이런 엄청 재미난 미니 드론 신민 sorts 미니드론 인데요 큰 드론 이었으면 전 지금 여기 맞아서 뒤집뻔 했어요 미니드론 근데 여기 엄청 많이 튀겨거든요 미니드론 몸도 들었어요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고요 그냥 멀리 날리던거 하는거에요 높은 체스 떨어져도 안 부러지긴 한데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잡아야 돼요 천장까지 왔다가 이렇게 벅참한데 그리고 탁 눌러서 부릉 돌면서 바람을 휴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미니드론이었습니다 이상 첩스였습니다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